출애국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국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국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입니다. 한글 제목 그대로 애국 이집트를 탈출한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풀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 탈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은 헬라어 성경과 라틴어 성경의 책 제목을 따른 것인데요. 헬라어 엑소더스는 밖으로 오를 뜻하는 접두사 엑소와 길이라는 뜻의 호도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요즘에는 엑소더스라는 말 자체가 탈출의 대명사처럼 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주 친숙하게 엑소더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국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좀 다르다는 것 아시나요? 히브리어 성경의 출애국기는 쉬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책의 첫 문장의 첫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관례 때문입니다. 출애국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출애국기는 이집트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 70명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가족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로서는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준 것입니다. 비록 400년 동안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히브리 민족의 그런 민족적 기질 덕분에 이집트 땅에서 비로소 한나라를 이룰 만한 준비를 다 마치게 된 셈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섬리가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애국기는 성경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국비가 담고 있는 특별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구원 이야기입니다. 출애국이꼴 구원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출애국 여정 속에 구원의 대서사가 다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에 대한 설명은 출애국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출애국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는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은 출애국기의 6월절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국기를 어떻게 통독하면 좋을까요? 출애국기는 의외로 구조가 단순한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장부터 18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 19장부터 24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테마는 탈출이고 두 번째 단락의 테마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의 테마는 성막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출애국기의 첫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로 영화를 만든 것이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전국이 초토화되는 장면 계속 결정을 번복하는 파라오의 모습 장자재앙이 이만날 밤의 통곡소리 그 밤에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장면 갈라진 홍해를 건너 드디어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감격 등 매순간 매순간이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우리는 첫째 단락을 통해 구원이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파라오의 소유된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파라오의 통치 질서를 완전하게 무력화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권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이 단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특히 10가지 재앙에 사용된 자연 만물들과 10가지 재앙으로 인해 망가진 대상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며 섬기던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구성된 첫 번째 단락과는 다르게 두 번째 단락은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라 잘 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와닿았을지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왔던 그들입니다. 비록 몸은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지만 노예처럼 생각하고 노예처럼 행동하고 노예처럼 사는 것이 그들에게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더 이상 파라오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달락의 핵심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 번째 달락의 테마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출애국기 25장 이후부터는 어느 건축사 사무실의 테이블 위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치수와 재료와 모양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성막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출애국기 25장 2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려고 마련하신 공간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 미링 텐트라고도 합니다. 출애국기 36장부터는 설계된 성막을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오리압과 부살렐이라는 탁월한 장인들의 진두지휘 아래 성막은 앞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 도면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출애국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국기는 끝이 납니다.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동행입니다. 신의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 한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에 거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집 옆에 집을 지으셔서 거기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는데 그들은 그들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해 매순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애국기는 우리에게 구원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주옥같은 책입니다. 출애국기를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 더욱 은혜로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